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냥 남조선을 접수하는 작전입니다. 총선은. 그래서 완전히 쇠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해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은 2018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할 때 이제 와싱턴 tc에 여러분 로비를 해 가지고 지방선거 바로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해서 세계의 여러분들 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구청장 자리가 25개인데 그 가운데 24개를 더불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강남 3구는 사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더불당이 먹을 수 없거든요 조은이 서초구청당만 제외하고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거의 24자리를 먹은 겁니다. 25자리 가운데 그 24자리 가운데 21자리 정도를 호남 사람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5자리에서 24자리를 조작을 해야 차지한 겁니다.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여러분 먹었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면 서울시의회 지역구 여러분들의 의석수가 한 100석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94석인가 96석인가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다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를 100석 가운데 거의 9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근 저지선을 이뤄 무너뜨리는 것은 설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선거를 도독질할 정도가 되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짼성당입니다. 더불어짼성당. 이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그렇게 조작을 한 전력이 25자리 가운데 24자리의 서울구청장을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여론조작하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개헌선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하고 달리 완전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정선거를 3번이나 하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거침이 없을 겁니다. 국힘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데 나라가 완전히 접수를 당한 겁니다. 나라가 이 2024년 총선은 남조선 접수작전의 쇠기를 박는 그런 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당일 투표처럼 여러분들 실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용을 해야 되고 qr코드 사용하지 말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말고 투표 여러분들 관리관에 사인을 찍고 그렇게 제도개혁이 이루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 의원이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관위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 아주 눈치를 보니까 참 딱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립 국민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느냐 노예로 살 수 있느냐를 둔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총선에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총선에서 총선에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기획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선거구마다 대량 몇 표를 더 집어넣으면 확실히 성공하는지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은 역대 이루진 2017년도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몇 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포함한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겁니다. 마치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런 반복이 될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갖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히 보장하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투표에 필요한 총 사전투표 득표수를 감안한 이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 실제 진짜 투표자들이 얼마나 사전투표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선거가 끝난 겁니다. 결국은 2024년도 4월 11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2024년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 부풀기기로 결과를 조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선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나게 드러난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일당 지배체제를 막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결정되고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고 한국인들이 그냥 참정권을 빼앗긴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참정권을 유지한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공론화해가지고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가짜를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왼쪽처럼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사전투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더불당의 여러분들 선거기획자들이 마포구에는 몇 표 강남구에는 몇 표 그렇게 여러분들 명령이 시작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합산해가지고 가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이런 발표하는 순간 이미 선거가 끝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 여러분들 국민들이 가든 안 가든 그건 관계없이 선관위가 부풀린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는 순간 가짜 사전투표자 수와 포함된 사전투표율을 뻥뛰기해서 발표하는 순간 이미 선거가 결정이 된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024년도 4월 11일 날 저는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표 예고편이 뭔가 하니까 바로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입니다. 참 하늘에 여러분들 그래도 도우심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를지가 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께서는 실방송이 좀 길면 이 실방송이 끝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 실방송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 잘라서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공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사람들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어제 대구광역시장을 지내고 있는 홍준표 씨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뭐 당정세신 민심의 향방 다 뭡니까 가짜들입니다. 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100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일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 연구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강서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하고 2024년 총선 개헌선을 돌파시키고 2027년 대선에서 좌파 연구 집권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가지고 선관위가 부풀린 가짜 사전투표일을 발표하더라도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용인되면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공공수사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가짜 사전투표일을 부풀리기를 한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수량 분수로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한 100여 명만 여러분들 추출해가지고 직접 뭐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누굴 찍었느냐. 첫 번째는 투표에 참여했느냐. 누굴 찍었느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거 쓸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인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기표 도장의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로 보관되고 그다음에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고유번호가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상관으로 여러분들 홍길동이 염창동 3투표소에 투표한 것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기표 여러분들 소위 이미지 파일 누굴 찍은지 이미지 파일하고 여러분 qr코드를 대조하게 되면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글쎄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존리비 여러분들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검찰이 관여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등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의 이런 흥망이 갈린 문제로 생각하시고 10월 11일 날 실시했던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천여 명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줘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34%라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이름 조작을 행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수사 지시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이나 재임 기간 이후에 이 선거 사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차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았고 특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걸 다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사전 투표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과 야합해서 더불당의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시운전이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서 있었고 2024년 총선에서는 분명히 개원선을 돌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는 좌파가 결국은 영구집권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난다tv냄처럼 정말 후덜덜한 겁니다. 내년 4월이 후덜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게임이 절반 정도로 끝난 겁니다. 국힘당이 꼬리를 내리고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 상실한 상태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소위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 체제하에 들어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이런 뻔한 그런 일당 지배 체제를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 체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이 공공수사부가 나서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압수해 가지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제대로 여러분들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10명 20명 정도만 전화 걸어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자식들이 그냥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덜러리가 되는 건데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국민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영구집권하는 세력들의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망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와 여러분들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할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배움도 있고 하는데 권력에 대한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강서 보궐선거는 좌파 영구집권을 위한 시운전이고 2024년 총선은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개원선을 돌파하는 더블당 압승일 것이고 2020대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더블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여러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공범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광고를 하나 드리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지난 6월까지 이런 완결한 대한민국 부정승을 해부한 여러분들 시리저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4권은 4.15 총선을 다뤘고 5권은 지방선거와 이후에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이 곧바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각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4권인 이 도덕놈들은 4.15 총선을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4.15 총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5권 같은 경우는 3구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 치렀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얼마나 선거 사기범들이 눈치를 보고 조작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공병호 tv에서는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알리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이 잘 싸우죠. 잘 싸우는데 당연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퇴를 당했으니까 대한민국처럼 여러분들 선거퇴를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가 좀 두터운 책임기도 합니다마는 통사로서 아주 걸출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JACcoB